경상남도가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공공부분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장의 반응, 경상국립대학병원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김종인 미화대의원 진주스튜디오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경상남도가 만든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표준안, 혹시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경상남도가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표준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번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청소노동자 휴게 공간을 자유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원칙을 명문했다고 합니다. 또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와 면적을 확보하고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고 합니다. 이동하기 편리하고 유해물질이 없는 가급적 지상의 시설을 지정하도록 하고, 한 명당 1제곱미터 이상, 최소 면적은 의자와 탁자를 포함해 6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위한 설비를 구비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휴게실 담당자를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해서 불편사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표준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혹시 주변이나 현장의 반응을 들어보신 게 있으십니까? 네, 저도 이런 내용이 발표된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반가운 소식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열악한 휴게 공간에서 잠시 쉬고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바라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청소노동자들은 표준안이 마련된 것을 모를 것이고, 실제로 제대로 된 휴식 공간이 생겨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표준안을 자세히 좀 보면요. 1인당 1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최소 6제곱미터를 확보해라. 그리고 남녀 가림막을 설치하고 적절한 비품을 둘 수 있도록 해라.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현장은 지금 이 정도 기준도 못 미친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환경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상대학병원도 암센터나 관절센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청소노동자들이 쉴 곳이 있는데, 본간병동이나 응급센터동 같은 경우는 쉴 곳이 부족해서 온갖 전선과 배관이 있는 곳이어서 사람이 기어서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좁은 공간입니다. 그나마 그 비좁은 공간에도 청소용품과 배기물박스 같은 것들도 함께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마련안에 따라서 도청 내에 있는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이 실제로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도청을 시작으로 공공시설부터 개선이 쭉 될 예정인데, 지금 김종인 미화원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국립대학병원이지 않습니까, 그곳이? 그것도 그렇다면 개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네, 경상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이고 공공시설이니까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준 안대로 확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처우 개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한 지 지금 4년이 흘렀는데, 경상국립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정규직 전환이 전무한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파업이 진행 중인데요. 파업 강행 이유와 또 바라는 점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의 국립대학, 14개 국립대학병원 가운데 12곳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되어 약 3,300여 명 정도가 정규직이 되었는데, 경상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390여 명은 한 명도 정규직이 되지 못했습니다. 쟁점은 임금과 정년입니다. 저희는 정규직 전환 합의를 마친 12개 대학병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본급을 법정 최저임금인 182만원과 급식보조비 등 추가 수당을 요구하지만, 병원 측은 기본급 101만원여원이 급식보조비 등 5개 모든 수당을 합해서 채용한 187만원여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년도 청소나 주차관리 같은 경우는 고령화 친화직종 해가지고 정부가 권고하는 대로 정년 65살을 단계적으로 8년에 걸쳐 만 60세 정년으로 단축해가자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정년 60세를 고수하고 있고, 60살 이상 노동자는 1,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안을 내놓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홀뿐인 정규직 전환이며, 최저임금에 맞춘 임금 정년도 보장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병원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5월 3일 어제부터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